지금 이곳은 이찬원 찬가 서울콘서트가 열리는 현장입니다. 와 지금 서울 찬스님들 이렇게 부채를 또 이렇게 핑크색 부채를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우와 엄청 많이 준비하셨네요. 예 만구였습니다. 와 만개 오늘 미리미리 서둘러서 오셔서 선착순으로 지금 부채나눔 받아가세요. 우와 색깔도 이쁘게 잘하셨네요. 예 상상하십니다. 어머 제일 이쁜 것 같은데요. 예 상상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잠시만요. 저기 찬스님. 우와 서울 찬스님들 세상에 어제도 오시더니 오늘 또 이른 시간부터 오셔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와 오늘도 수고해 주십시오.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온해 온사. Lots of tourists있어요. 부채나눔 현장은 인기 폭발입니다. 와 드디어 부산에서 도착하셨습니다 저기 어디서 오셨어요? 네! 그러면 화이팅 한번 외칠게요 이찬원 화이팅! 다시 NG NG 이찬원 화이팅! 부산 찬스바 알아서 한번만 화이팅 해주세요 부산에서 오신 부산에서 오신 찬스님이 이렇게 엽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민교유 유튜브 네이버 공카 가입 컬러링 와 이렇게 다 오늘 오시면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예쁜 부채를 주신대요 서울 찬스님들께서 준비하신 오늘 이벤트입니다 와 대구 로또 찬스님들 오셨네요 대구 로또 찬스님들 오셨네요 와 대구 로또 찬스님들 오셨네요 선생님 이렇게 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장사님! 아! 그 사진 한번 찍어야지 우와! 아! 여기 서울까지 오셨네요 저 님 우와 와! 즐거우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구 시민분들 다 오셨어요 나 진짜 깜짝 놀랐어 대구 시민분들 다 오셨어요 대구는 어떻게 하고 여기 다 오셨네 진짜 많이 오셨다 45인승 3대 오셨대요 로또 찬스 진짜 많이 오셨네 직진하세요 직진 직진 저기 보이시잖아 다리 위에 가시잖아 춘천 찬스님들이 오셨습니다 춘천에서 여기까지 축하하세요 축하하세요 아유 세상에 기자님이 생방송하고 계세요 저기서? 체조경기장 한참 걸어가셔야 되겠네요 걸어야죠 지금 버스 찍고 오느라고 여기에서 모여요 어머나 세상에 사운드 오브 부산차 사운드 오브 부산차 사운드 오브 부산차 춘천 찬스님들 단체로 오셨습니다 물 맑고 인심 좋은 춘천에서 이렇게 찬스님들 도착하셨습니다 춘천 찬스님들이 오셨습니다 춘천 찬스님들이 오셨습니다 춘천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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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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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 부채 어디 찬스에요? 어머나 세상에 멀리서 오셨네요 오늘 즐거운 시간되세요 오네온상 오네온상 대전 충청방 아니 대전 충청방 폴리 찬스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즐거운 시간되세요 네 너무 덥네요 하나 둘 셋 우와 잘 나온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찬스 천리길을 달려오셨네요 우와 울산 울산 울산에서 오셨대 울산 찬스님들 울산에서 오셨네요 울산에서 오셨네요 우와 대박 망개를 준비하셨는데요 지금 댓글에 난리 났어 대박이다 여러분 서울 찬스님들 대박이죠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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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 난리 시생자들이 깜짝 templateigan je superficial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뉴질랜드 찬스에요. 네. 우리 왕자님 만나러 왔지요. 안녕하세요. 찬스님. 네. 창가 이틀 보고 다음주 목요일날. 아 금요일날? 아 금요일날 가요. 네. 잘생긴 울 찬어님. 온의 언사. 온의 언사. 온의 언사. 온의 언사. 온의 언사. 아니요. 급하게 다시 왔어. 아 그러시구나. 아 그럼 어떻게 해. 혼자 오셨나요? 아니요. 왔어요. 아까 전화를 안 받던데. 아 전화기가 집에서 안 갔고 제 걸 드렸어. 아 전화기를 안 갔어요? 제자라 하면 되는데. 안 그래도 지금. 서울에 언니가 다른데로 다 나오는데. 와 너도 안 나오냐 이래가지고. 전화가 온 거야. 그래서 이 언니가 아빠서 못 오는데. 전화가 왔어. 그래서. 언니 이따가 영수단 만나면 내가 빨리 나갈게. 하하하하하. 그러니까. 언니 나 나왔어요. 다 보고 있으니까. 언니 나왔어요. 빨리 완쾌 되길 바랄게요 언니. 아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근데 나는 또 내일 오신다고 그래? 안 오세요. 뭘 오세요. 깜짝 놀랐네. 오늘 왔지. 아 그러니까 방향이 안 보이면 또 서운하잖아. 네. 벽에서 안 오면 또 우리 방향이 또 어떻게. 내일은 벌써 4대고 오늘 2대 왔어. 아 내일은 안 오시고? 내일 2대. 아 내일은 4대고. 네. 일단은 저쪽 갔다가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많이 하세요. 이따가 뵐게요. 파이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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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세요. 네. 하나. 네. 하나. 둘. 서울. 콘서트 창가. 콘서트 창가. 콘서트 창가. 찬언니 대박났어요. 찬언니 사랑합니다. 아 그리고 또 거기 신곡 있잖아요. 신곡. 하늘여행. 하늘여행. 햇상 나시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고. 경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원래 충청도. 네. 붕산에서 이렇게 찐팬훈씨. 아 찬스님이 오셔서 이렇게 멋진 인wn Deputy Shepherd. 인사말을 하나 남겨주시네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지막까지. 안녕하세요. 참가 보러? 네. 참가 이제 보고 다음 주 목요일에. 아, 금요일에? 금요일에 가요. 그래요? 네. 아유, 이천원 씨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여기 한번 부탁드려요. 잘생긴. 우리 탈환이. 모네요. 그리고 이번에 또 신봉이 나왔잖아요. 네. 하늘행. 한번 대박나라고 한말씀부터 드려도 될까요? 신고생 문화기차 이천원. 대박나세요. 와, 박수. 찬스, 찬팬입니다. 박수. 박수, 원행사. 아유, 감사해요. 와, 아닌데? 포항 찬스님. 와,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대구에서 너무 감사했어요. 네, 벌써 새벽에 추가됐어요. 막걸리 잘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연락 안 했는데 이거여야 돼. 이번에 이거여야 돼. 이거야 돼. 지금 모델. 네, 모델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원. 모래올사. 이천원. 모래올사. 이천원. 우와. 아 afectunto. 평창 사 metallic. pum fires tax? 유구ます. 감사합니다 평창사찬 안녕하세요 어디서 왔어요? 집간동이요 서울 이찬원 보러 왔어요? 네 찬원이 노래 어떤거 좋아해요? 하늘여행 그러면은 이찬원 오빠 하늘여행 대박나라고 한번 말해줄 수 있어요? 하늘여행 대박 고마워요 화이팅! 공부 열심히 하구요 건강하구요 네 감사합니다 와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지금 공식 굿즈 사시려구요? 아이고 오늘 즐거운 콘서트 대회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잠시만 영스타 화이팅 안찍혔어 영스타 화이팅 감사합니다 관객 입장이 시작됐습니다 대구 찬뚝버스님들 오셨네요 안녕 뒷모습이라도 찍어야 될거 같아요 손이라도 한번 흔들어줘요 손이라도 한번 흔들어줘요 대구 찬뚝버스 찬스님들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셨네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셨네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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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님하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쉼이 하하하 한글자막 by 한효정